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찬양 집회들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이에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와 광야아트센터, 푸른나무교회가 연합해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워십을 마련했습니다. 광야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집회는 김동호 목사를 시작으로 최인혁, 송정미, 송설나무, 헤리티지, 빅화이어 등 다양한 찬양사역자들이 함께합니다. 예배는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 모금도 마련됩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각자의 재능을 모아 드리는 워십이어서 뜻깊다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은 물론 불안과 공포에 지친 한국 사회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